초기, 침대에 적용을 받은 거 같은데... 저쪽으로 비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쪽으로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쪽으로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히힛 C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C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 플레이더. 그대로 밀어붙여 A 거점을 빼앗겼다. B 거점을 빼앗겼다. C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L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기선을 잡았어 전기는 좀 싸지 않았다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 이 거점을 점령해뿐 파워플레이다 그대로 밀어붙여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쓰러지게 으 요가게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이 거점을 빼앗겼다 5분밖에 안 남았다 이게 ware가 진짜 없다고 생각을 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이 거점을 빼앗겨서 파워 플레이 저기 자네 거점을 점령했어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군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점령하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자네가 밀리고 있어 이 것에 이 거점을 점령했군 이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이 거점을 점령했군 버전까지 spanning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 거점은 이 거점에 점령했군 아 ㄷㄷ 내가 요구하는 건 상미뿌리야, 잘했어 거점을 차지하려고 악마처럼 싸우는 친구들을 데려와, 자네 같은 친구들이 더 필요하거든